요즘 어린 녀석들 요즘 어린 녀석들 이제 봐 죽인 것 같아 나는 고망할 때부터 학원 녀석께는 길고 영어수 한균 원수 반과 후 꽉 실습도 체리미 30번과 태권도 빨간띠까지 흠 집에 가면 최소 8시 흠 엄마 회식 날엔 10시 반 이제 사왔냐 고객님이라고 해 너 불곡자에 배울함을 쓰지 난 욕기 배워서 공원이 될 거야 그게 요즘 트렌드래 요즘 어린 녀석들 세상에 센 맛은 그리고 나도 그 나이 때 낭만적인 꿈을 꿨지 반대는 영어로 사오 신고파 아니면 철없다 또 어제든 뒷장에 고민하는 것들 있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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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밤으로 생각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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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